대구시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전체의 60%를 넘는 64만 가구에 현금이나 산불카드, 상품권이 직접 지원됩니다. 박철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 지원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에는 저소득층 특별 지원비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는 긴급생계자금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운데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비가 각각 지원됩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엔 108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 긴급생계자금은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 474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6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50만 원을 시작으로 5인 이상 가구 90만 원까지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직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중위소득 75% 이하 가운데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긴급복지특별지원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45만 원, 4인 가구는 123만 원까지 현금 지원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세 종류의 지원을 통해 대구 전체의 60%를 넘는 6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재난대책비 사용 등에 대한 정부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당초 계획에 비해 추경안 규모가 크게 줄었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87억 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